I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 나오죠.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I wish로 시작하는 가정법, 실현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유감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I'm sorry, 혹은 it's your pity,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I wish, I knew it. 내가 그걸 알면 좋을텐데,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I'm sorry, I don't know it,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I wish to, 소망하는 시점이 과거가 되는 거죠. 내가 그것을 알면 좋았을텐데, I was just sorry, I didn't know it. I wish to이기 때문에, I was just sorry, 과거가 되는 거죠.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습니다. I wish I hadn't known it.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을텐데. 지금 현재 과거의 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I'm sorry,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. 그 내용은 I didn't know it, 과거의 내용입니다. I wish, I didn't know it. 도망하는 시점이 과거입니다. 그 내용은 과거 이전입니다. 그래서 즉설법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, I was just sorry, 도망하는 시점, was just sorry, 과거죠?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의 과거, 과거 완료가 됩니다. I did not know it. I wish,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, 함께 보겠습니다. I wish my room, got an ass on. 내 방에 햇빛이 좀 들어오면 좋을텐데. 소망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입니다.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햇빛이 들어오면 좋을텐데.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가정법 과거가 쓰였습니다. 소망하는 시점, I'm sorry, 현재. 그리고 소망하는 내용, 같은 상황입니다. 시점이 같은 거죠. Doesn't get anything.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보세요. 소망하는 시점이 I wish, I'm sorry, 현재입니다. 그 내용은 내 방에 햇빛이 좀 들어오면 좋을텐데.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같은 상황일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. I wish, you could solve the situation. Situation, 상황이라고 하는 뜻이죠. 상황을 해결하다. 나는 바랬다. 네가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랬다.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랬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 이것은 소망하는 시점이 I wish, I'm sorry, 즉 과거입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 입장에서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림으로 본다면 소망하는 시점이 과거입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은 같은 상황입니다. 같은 과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. 소망하는 시점과 그 내용이 같은 상황이면 소망하는 시점이 현재이든 과거이든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.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하는 경우입니다. I wish, I love to see it. 무, 책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. 동사로는 예약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. Seed, 좌석이죠. 좌석을 예약했더라면 좋을텐데 소망하는 시점은 현재. 소망하는 내용은 한 시제 전 과거입니다. 그래서 I'm sorry, I didn't look at see it.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? 소망하는 시점, I wish. 현재입니다. 그 내용이 언제입니까? 소망하는 시점의 이전 상황이 되는 거죠. 즉, 기울어져 있습니다. 기울어져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.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. I wish, he had worked hard during the time, during the time, 학기 중에 그가 학기 중에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하고 나는 소망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소망하는 시점이 과거입니다. I wish, 그래서 아버지의 소리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?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전 상황이 되는 거죠. had not worked hard 과거 완료로 표현했습니다. 그립으로 볼까요? 소망하는 시점이 과거입니다.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? 과거 시점의 그 이전 내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? 전부 다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도망하는 시점과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. 기울어져 있으면 뭘 씁니까?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. as if 마치 뭐 뭐처럼 그 다음에 가정법이 오게 됩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as if as if as if as though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. 마치 뭐 뭐처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게 됩니다.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경우입니다.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죠.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현재 그를 보니까 그가 지금 아픈 것처럼 보인다.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보인다.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아픈 것처럼 보인다. 상황이 어떻습니까?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I wish 상황을 따졌었죠? as if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시점과 그 내용과의 상황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실제로는 그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죠. he looked as if he were you 그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? 과거죠. he looked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아픈 것처럼 보였다. 그를 쳐다보는 순간 아픈 것처럼 보였죠. 같은 상황입니다. 같은 상황에서는 뭘 쓴다 그랬습니까? 가정법 과거. 다음 이 문장은 he wasn't ill 이 문장이죠. 가정법 과거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. it looks as if he had been ill 그를 지금 보니까 전에 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. 상황이 어떻습니까? 지금 보는 시점 현재 그 내용은 현재 이전 과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in fact he wasn't 혹은 hasn't been il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? 상황은 기울어진 것이다. 지금 현재의 시점과 그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here look as if he had been ill 이 문장 보세요. 언제 봤습니까? 과거에 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가 과거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였다. 이해되죠? 이것도 상황이 기울어져 있습니다. 한시지의 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. 한시지의 전으로 밀려나 있다. 즉 기울어져 있다. 무엇을 씁니까?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. 그리고 이 문장 실질적으로 그는 어땠습니까? 아프지 않았었습니다. 과거의 과거 시점에서 아프지 않았던 것을 나타내는 거죠. add athy 7 9 9 10 10 1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